이럴 거면 뮤지컬 20회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랑이의 안용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칼럼리스트 박병성입니다 오늘은 뮤지컬이라고 했네요 공연 칼럼리스트신데 오늘 소개할 공연이 또 창작 뮤지컬 창작 초연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최근 몇년부터 창작 초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창작 초연이 지금 많이 나왔던 얘기는 향후 몇년 뒤에는 재연사면들만 쫙 있게 되겠죠 공연장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제목이 요즘에 공연 제목인데 외우기가 좀 힘들어요 브론테 뮤지컬 브론테입니다 브론테 공연 계열 작가 설명해드리면 11월 7일까지 대학로 자유국장 창작 초연이고 공연시간은 1시간 반 90분 정도 됩니다 제작사는 네버엔딩 플레이 여기가 창작자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죠 오세혁 작가를 비롯해서 다른 작가들이 같이 모여서 있는 작가가 이렇게 연합된 회사죠 여기가 이제 얼마 전에 카파이즘 했었고 나르시서 골드문토 했었고 이런 회사 여성극이고 여성 배우분들만 이루어진 여성극이고 요즘 이런 작품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리드도 그랬고 유진과 유진도 그렇고 프리다도 그랬고 프리다도 그렇고 근데 이게 전세계적인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계적으로 여성들이 다 힘들었던 거죠 그전까지는 너무 남성들의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작품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미투의 역량도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권위들이 좀 높아가면서 관심도 많으니까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드라마상으로 시대가 미래의 어떤 상상에 의한 시대보다 무대에서는 좀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을 이제 이 시점에서 재조명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더 당시에 어려웠던 상황에서 여성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이 재조명되고 극화시켰을 때 훨씬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남자 주인공 아니면 잘 안 된다고 여성 주인공 작품 잘 안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성 주인공들 혹은 여성 배우들만 나와도 충분히 이게 시장으로 시장에서 충분히 그 작품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 지금 그냥 작품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지 성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까지는 아닌 것 같고 중요하긴 한데 작품을 잘 만드는 게 1번이 되어야 되고 작품을 잘 만들려면 소재 자체가 이야기가 공연으로서 만들었을 때 좀 이야기거리 또는 표현했을 때 표현되는 모습이 좀 감동적이거나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거에 그 어려웠던 여성이 핍박받았던 시대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시대에 살았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지금의 시점으로 봤을 때 그 중에는 그 시대에 순응하고 살았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 시대에도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려움을 이겨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러니까 훨씬 더 지금 볼만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그들의 그녀들의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볼만한 공연 좋은 작품으로 될 가능성이 더 열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남성 여성을 떠나서 젠더프리 이런 공연들도 꽤 많고 요즘에 저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공연도 아트 같은 연극도 시니어 페어가 생기기도 하고 한참 전에 여성 배우들이 아트를 했었던 적도 있었고 미드나잇 같은 경우에도 비지터라는 모호한 역할을 남자 배우도 하고 여성 배우도 하고 여성 배우들끼리 만들어진 뮤지컬 예전에 밴디트 기억나세요? 밴디트 할 줄 아는 그것도 지금 생각해도 좋은 것 같고 한참 전에 얘기지만 그 코에테 어글리 그런 작품들도 지금 생각하면은 훨씬 지금에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좋은 소스인데 말이죠 방송에서 다 괜찮을 것 같으면 내가 해야 되는데 라이센스 피가 너무 비싸요 네 여하튼 이런 극들 계속 좀 발전됐으면 좋겠고 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른 면에서 우리가 알려진 것과 좀 다른 면에서 다루는 거 그런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제이네어 폭풍의 언덕 아그네스 그레이 저는 사실 제가 책을 많이 안 봐서 제이네어와 폭풍의 언덕은 아는데 아그네스 그레이는 제가 저도 잘 몰랐던 작품이에요 아 그래요 난 나만 모르는 줄 알고 이 작품들을 쓴 세 자매 샬롯 에밀리 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 바로 이 뮤지컬 브론테라고 합니다 자유극장에서 하니까 전석 6만 원이고 브론테 할인이라고 해서 가족과 함께 관람 시에는 20% 할인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작품이 지금은 뭐 많은 매니아 분들한테 좀 평이 좋게 나오면서 제갈람 할인으로 많이 보실 거라서 혹시 할인이 없고 제갈람도 아니신 분들이 보실 거면 가족 어떻게든 어떤 가족이든 데려와서 할인을 좀 받아서 처음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샬롯이랑 에밀리 앤 역할 이게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여성 배우분들이 하시는데 잠깐 그 배우들 말씀해 드리면 딱 봤을 때 노래를 좀 잘하는 배우분들이 주로 섭외가 됐다 이런 느낌이 샬롯 역에는 강지의 이봄소리 허혜진 배우 약간 이 캐릭터만 봐도 목소리 톤이 좀 강단이 있죠 특별하고 이렇게 좀 딱 느껴지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에밀 역에는 김여원, 이아름솔, 김희우 배우 앤 역에는 이휴 배우, 송영미 배우, 이하진 배우 줄거리를 좀 우리 국장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샬롯, 에밀리 앤, 브론테 자매들 제이네어나 폭풍의 언덕이나 아그네스 그레이를 쓴 세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세 자매가 이런 걸 다 썼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셋 다 그렇게 문학의 꿈을 가지고 서로 이제 서로가 서로의 자극이 되면서 꿈을 키워나가는 그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가 이제 여자가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았고 사회적인 시선 자체가 좀 굉장히 보수적인 시대에 약간 황량한 곳에서 자라는 세 자매가 있는데요 샬롯, 에밀리 앤이 가난한 목사의 딸로 태어나 팍팍하고 우울한 삶을 살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활기와 욕망으로 가득 찹니다 세 자매는 어릴 적부터 함께 상상하며 이야기 짓는 걸 좋아했는데요 작가가 되고 싶어 함께 책을 내기로 하고 어느 날 에밀리가 들었다는 벌판의 목소리를 주제로 이야기를 써나갑니다 기본적으로 천재들 아니에요? 천재들 그 창작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캐릭터인데 셋이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요 샬롯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당하고 뭔가 좀 진출적인 여성이라면 에밀리는 굉장히 아티스틱하고 섬세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그게 굉장히 강해서 완벽주의자이면서도 예술의 탄미적인 그런 면이 있고 그게 이제 또 작품에 또 다 반영이 되고요 애는 굉장히 균형을 맞추는 둘의 그 마찰에서 둘을 화해시키고 잘 조율하고 이런 능력이 있는 세 자매인데 그들이 이제 서로 문학 작품을 써나가고 싶은 욕망은 같은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소설을 쓰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남자들의 이름을 빌려서 책을 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잘 팔리지는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 사이에서도 또 마찰이 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각자 자신들의 작품을 발표하는데 샬롯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인웨어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성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에밀리 같은 경우에 폭풍의 언덕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호평을 받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렇지 못한 반응을 얻게 되고 그런 이런 세 자매 작가로서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씀드리면서 그냥 구조가 이 브론테도 세 명의 억지로 만들어낸 캐릭터들이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보던 있는 세 명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트도 세 명의 어떤 찐 우정 안에서 있는 치졸한 모습들 미아 파밀리아도 세 명이 설정은 다르지만 그 마피아와 이 친구들의 합이 극대화되면서 공연 막판에 막 이렇게 난리가 나고 얼마 전에 티켓 오픈했던 랭보도 랭보의 세 명과의 관계 이 세 명씩 모여서 무슨 대회 같은 거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세 명 캐릭터의 이 합으로 시데레우스도 세 명이네 여하튼 이 대학로의 주를 이루고 있는 세 명 조합 이거 가지고 모래다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근데 브론테는 진짜 이 정도의 소재인데 그동안 뮤지컬로 안 나왔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그러게요 근데 사실 영국의 작품이 있어요 브론테 이 세 자매를 가지고 아 그래요? 만든 뮤지컬이 있고 연극 열정이 아마 12월에 이 작품 갖고 오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네 뭐 정확히 브론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세 자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 뮤지컬이고 락 뮤지컬이거든요 굉장히 서사보다도 음악적으로 되게 강한 뮤지컬이에요 뮤지컬이에요? 네 뮤지컬 아 뮤지컬이에요? 네 인사이드 윌리엄 이후에 또 뮤지컬 뮤지컬 라이센스를 가져오는 거죠 최근에 대학원회에 몇몇 뮤지컬 배우들이 열전 작품 연습한다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걸 겁니다 12월이니까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서 좀 그렇게 됐는데 브론테의 이 세 자매가 그 포스터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나 지금 우리 줄거리 말씀해 주신 느낌으로만 봐서도 여성들이 책을 쓴다는,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핍바받던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글을 쓰는 것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상했던 것들을 서로 자극을 받으면서 책을 출판하는 그래서 약간 레드북 느낌도 나기도 하고 같은 시기죠, 벡토리아 시대가 그런 느낌인데 사실 이 세 자매의 삶을 조명해보면 굉장히 불우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총 6형제인데 모두 아주 어린 시절에 죽거나 아니면 20, 20대에 거의 죽게 되는 일단 두 딸이 먼저 죽게 되고 그리고 또 남자 중간 샬롯과 나머지 두 딸 사이에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도 어린 나이에 죽게 돼요 그리고 샬롯만 거의 30대에 죽게 되는 굉장히 단명한 가족들이죠 이 브론테라는 뮤지컬 자체에도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는 다른 형제들 이야기는 안 나오고요 브론테 뮤지컬에서는 샬롯이랑 에밀이랑 앤 세 명의 이야기 아티스트로서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럼 이들의 각각의 어떤 단명했다고 해야 되나 이 삶에 대해서도 한 명씩 한 명씩 캐릭터를 좀 잘 보여주고 작가로서의 열망 근데 그것이 이제 자신들의 작품이 세상에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자매로서 하나의 뜻으로 책을 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각자의 노선을 걷게 되고 각자의 그 예술 방향들은 조금씩 달랐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부딪히면서 벌어지는 갈등 그러면서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자매를 회복하는 그런 내용의 작품이죠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우리 피디님이 좀 자료를 조사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공연 보실 때 공연의 내용에도 방해가 크게 안 될 만한 내용인데 알고 있으면 좀 재미적인 게 좀 배가 될 만한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브론테가 세 자매의 성이라고 하네요 성? 네 그렇죠 샬롯 브론테, 에밀리 브론테, 엔브론테 그러니까 이제 가족 가족 성인 거죠 그렇죠? 브론테 씨죠 네 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불우하다고 해야 되는 단명하기도 하고 이제 샬롯이 맞지로 알려져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남 1녀 중에 총 6남매인데 그 중에 위에 있는 두 딸이 먼저 일찍 죽고 세상을 떠난 거죠 그리고 샬롯이 5살 때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샬롯이 9살 때 두 언니가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 장녀가 됐고 후에 한참 후에 잇따라서 세 동생마저 모두 잃고 6남매 중에 결국 혼자 살아남는데 이마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대 39살의 생일을 앞두고 죽게 되는데 죽게 된 이유도 알려진 얘기가 입덧으로 고생하다가 영양실조로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입덧 때문에 거의 못 먹었어요 가난해서가 아니라 가난해서가 아니라 음식을 못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고 그리고 이제 샬롯이 에밀리를 그 동생이죠 에밀리를 회상하면서 말 수도 없고 속도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에밀리라는 사람이 글 쓰는 것만 좋아하고 조용하고 뭐 거의 말 수가 없고 내양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졌대요 어렸을 때부터 에밀리가 남몰래 글을 쓰고 있었는데 샬롯이 집안 정리하다가 우연히 에밀리가 쓴 글을 보고 에밀리한테 작가 데뷔를 권유했는데 에밀리가 이제 그 작가 권유를 데뷔한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남의 글을 멋대로 보냐면서 막 화를 낸 거죠 실제 무대에서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아 브론테 뮤지컬에서도 근데 이 모습을 본 막내 앤이 사실은 자기도 이제 글을 쓰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자매들이 같이 작가 데뷔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밀리는 굉장히 좀 예민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아까 말씀하셨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아니라 감성적이고 폭풍의 언덕에서도 사실 그런 되게 어떤 광기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어두운 언덕 속에 막 바람이 불고 또 하나에 집착해서 끝까지 몰아가는 그런 어떤 남자가 등장하거든요 그 자신의 사랑을 놓치고 그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이성적이기보다는 되게 감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광기어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에밀리가 썼던 책은 그 자신의 성격처럼 그런 것들이 좀 폭풍의 언덕에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에밀리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샬롯 혼자 남았다고 하니까 에밀리도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건데 떠나게 되는 사유가 오빠 브론웨이의 장례식 때 가기가 걸렸는데 그게 이제 폐결액으로 결액이 되면서 결액으로 발전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고 막내 앤이 있었는데 앤이 그 앤도 아까 그 싸울 때 자기도 그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밝혀졌지만 지필에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긴 했었는데 바로 언니가 이제 그 결액으로 죽으면서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진 거죠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자매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너무 짧은 삶을 살고 갔는데 그들의 소설이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도 공연이 되어지고 하는 작품으로 남게 된 거죠 제이니어나 폭풍의 언덕 같은 경우는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몇 번씩이나 그렇죠 여러 번 만들어졌고 뮤지컬 연극으로도 끊임없이 공연되고 있는 작품이고 폭풍의 언덕은 저희 한국에서도 뮤지컬로 만들어졌었잖아요 창작산실에서 만들어졌었죠 제목이 좀 다르게 남자 캐릭터 이름 주인공 이름으로 제목이 나갔던 것 같은데 그랬나 히프클리프인가 아 맞아 네 맞습니다 히프클리프 그게 원래 예전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있었고 카르멘이 있었고 그 팀 있잖아요 젊은 베르테르 그 대표님이 사랑을 다룬 남성의 사랑을 다룬 산부작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하나가 베르테르였고 또 하나가 그 카르멘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 폭풍의 언덕이 히프클리프였어요 근데 고성용 작가님이 베르테르의 작가 그때부터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폭풍의 언덕을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히프클리프의 작곡가는 정민선 선생님이 작곡을 일부 하셨고 그 되게 오래된 기획이었네요 네 기획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남성의 사랑들을 그린 게 다 남성들이 좀 이렇게 과한 과도하고 되게 좀 집요하고 광기적인 게 있는 그런 사랑들을 그린 작품들이죠 세 작품 다 사랑은 미친 짓이다 막 이런 느낌 근데 이 남성의 사랑을 다뤘던 작품 마지막 퍼즐이었던 폭풍의 언덕 폭풍의 언덕의 작가는 이 빅토리아 시대에 있었던 에밀리의 어떤 작품이니까 결국은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좀 잘 담아낸 섬세하게 담아낸 근데 이 브론테라는 뮤지컬은 이제 이들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섬세하게 인간적으로 또 접근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뭐 그 시대 그 빅토리아 시대에서 좀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배척되는 시기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고뇌도 말하면서 또 작가로서 각각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작가로서 예술관의 대립 보여지기도 합니다 특히 첫째 샬롯과 둘째 에밀리의 대립이 되게 심한데요 제인웨어와 폭풍의 언덕의 작품의 차이에서 드러났듯이 제인웨어 같은 경우는 주체적인 여성이 성공으로 일어나가는 자기의 가치관을 세우는 되게 반듯한 작품이라면 폭풍의 언덕은 그것보다 더 휘몰아치고 그래서 예전에는 제인웨어가 더 평가받았지만 지금 사회가 조금 더 다양해지고 어떤 감각적이고 논리적인 것 이상을 넘어서는 그런 세계까지도 인정받는 시대에서는 폭풍의 언덕이 그 이상을 넘어서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그 두 개를 만들었던 샬롯과 에밀리가 서로 자신의 생각하는 가치관 에밀리는 자신이 쓴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누군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불러넣었던 글이다 천재들이 그러거든요 나의 몸은 신의 대리물 그런 작가주의가 예술지상주의적인 관점이 있는데 작가는 나의 몸을 신에게 약간 의탁하고 빌려주는 것 뿐이다 내가 쓴 거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의식하는 거기에 가까운 사람이고 샬롯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자신의 노력으로 갈고 닦으면서 통제하고 작품의 의도를 자신이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거기서부터 비롯된 글이어서 폭풍의 언덕을 썼을 때 샬롯은 이 작품이 갖고 왔을 파장에 대해서 염려하고 작가가 스스로 그 작품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서로 대립을 하죠 그 내용을 그냥 자칫 그냥 툭 해서 브론테 이게 제이네오나 폭풍의 언덕이나 이런 작품들을 썼었던 어떤 새자매 이야기다 그냥 그렇게 하면 약간 뭐야 위인전이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포스터가 주는 묘한 호기심 저는 포스터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묘한 호기심을 좀 충분히 해결해 줄 만한 그리고 공연을 보다 보면 배우들의 감정선이나 그 캐릭터의 감정선이 섬세하게 좀 느껴질 만한 이런 공연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이게 뮤지컬이다 보니까 두 사람의 예술관의 대립이 음악적 대립으로 또 보여져요 각각의 에밀리가 추구하는 되게 자유롭고 거칠고 통제 안 되는 세계관은 전기기타였나 전기기타로 연주를 하고 샬롯의 예술관은 드럼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두 개가 부딪히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장면은 되게 압도적으로 저 두 예술가의 세계관이 음악적으로도 표출하고 있구나라는 걸 되게 강렬하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약간 콕잠에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적인 공연의 느낌에서 일부분은 굉장히 액티브한 공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좀 판타지적인 요소도 있고 되게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짜여진 공연이라기보다는 되게 감각적이고 그런 것들이 잘 오히려 더 세 사람의 위인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 사람들의 예술관의 대립이니까 그런 게 더 돋보였던 작품이었어요 자꾸 궁금해지네요 저는 그냥 레드북 같은 줄 알았어요 레드북은 약간 달라요 레드북은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어떤 쾌감이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약간 감각적으로 저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 배우의 어떤 소화력 이런 거에서 또 확 휘몰아치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 허예진 배우가 인터넷 방송을 본인 하면서 얘기했었던 내용을 저희 이럴거면 뮤지컬에서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많은 관객들이 헷갈려하는 장례식 장면이 있는데 이 장례식 장면은 샬롯은 현재 에밀리와 앤의 추도식에 있는 거고 앤과 에밀리는 현재가 아닌 과거에서 죽은 브론테 언니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같은 장례식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장례식 장면이 처음에 등장해요 제일 먼저 다 상복을 입고 등장하는데 두 사람이 장례식을 맡고 있는 장례식이 다른 거죠 사실 근데 전 그렇게는 못 봤어요 볼 때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구나 그거 이제 여섯 형제가 있다는 설명이 작품 속 어디에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건 이제 사전 배경이 있어야지만 아는 거고 저는 오히려 좀 다르게 봤었는데 그들이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건 느껴져요 샬롯이 와서 얘기하고 그 뒤에서 언니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앤과 에밀리가 좀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걸 느껴지는데 저는 앤과 에밀리가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령이 돼서 샬롯도 죽게 되니까 샬롯의 장례식에 가있다라는 걸로 받아들였고 샬롯은 이 둘의 장례식인 걸로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서로의 장례식에 가있다 근데 단지 앤과 에밀리는 유령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공간이 다른 건 전달이 됐는데 이게 어떤 식이냐 누구의 장례식이냐 이게 약간 육남이라는 거에 대한 설정이나 설명 같은 게 아예 없으니까 다른 다른이의 장례식에 가있는 거다라고 상상하기 힘들었겠네요 네 그랬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을 못했고 아 저거는 샬롯의 장례식이다 샬롯이 여기 그렇게 보셨을 때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게 아니면 사실 보는 마음이니까 작가의 의도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보는 감상자가 그렇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는데 작가가 관객들이랑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했을 때 내가 생각하거나 틀리면 아 이러면서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러면서 저는 심지어 작가가 말한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했던 결국 관객이 만나는 건 작품이지 작가가 아니잖아요 작가와 또 작품이 만나지만 거의 뭐 양인 선생님이에요 노래는 부르는 사람은 부를 때 자기 건데 그렇죠 불러서 듣게 되면 듣는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작품은 작가에서 떠나면 그 작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가는 관객들의 평으로 듣지 말고 저작권료로 받아가면 되는 거 그럼요 이거 공연 보신 분들이 후기를 좀 보내주셨는데 이거 제가 하나 앞에 거 얘기해드릴게요 브론트 자매의 일생을 너무 많이 압축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워낙 이 작가의 작가들의 되게 다이나믹한 삶이 분명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설명만 들어도 근데 작가적인 면나에 집중해서 쓰다 보니까 또 이런 워낙 또 인기 있는 작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그 후기가 브론트 자매들 너무 안쓰럽고 슬퍼요 라고 하셨으니까 이 안쓰럽고 슬펐던 그 시대적인 어떤 배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브론트 자매들의 시놉시스를 읽었을 때 이 사람들 얘기야 라고 하면서 오셨을 때 미리 브론트 자매에 대해서 알고 가면 그걸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지식이 있으면 공연 볼 때 어떤 압축된 대사 같은 걸 봐도 확 확장성이 본인 보시는 분들한테 딱 생길 수 있으니까 아니면 이 세 자매의 대표작을 시간이 되시면 이번 기회에 한번 읽고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다 읽지는 못했는데 그걸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의 성격과 이 작품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읽고 작품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분은 공연 후에 이것저것 다 안되면 브론트 공연 후에 브론트 자매 평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분은 브론트를 되게 많이 아시는 분 같네요 네 브론트의 가족 이 사람 이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 있으시고 기본적으로 애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았던 여성 그리고 큰 역사물을 남겨놨던 소설을 남겨놨던 이분들에 대한 생각이 딱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다음 리뷰 하나 읽어주시죠 네 F열 중불 중앙블록 ABCDE F 여섯 번째 중불 F열 중불에 앉았는데 배우들이 거의 서 있거나 의자 침대에 앉아서 앞사람이 커도 꽤 잘 보입니다 음 자유극장 자석이 허리 나가는 걸로 악명 높은데 그래도 푹신한 방석을 깔아줘서 엉덩이는 덜 아파요 암전될 때 보면 사람들이 이때다 하면서 다 체조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 암전되나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이게 앉아있으면 여기가 살짝 기울기가 있어요 의자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는 미끄러지는 미끼리 방석이 있어도 살짝 그래서 땡겨야 됩니다 아 팔걸이 잡아서 삐그덕거리고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여성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이 뭔지 느끼고 싶다면 보시길 추천합니다 펜네터 차미 사회찬미 프랑켄슈타인 키다리 아저씨 이 극들 중 하나라도 봤다면 이 극들 중 브론트에 나오는 배우님들이 있어서 관심이 간다면 꼭 추천합니다 후기 보면 진짜 레드북이랑 펜네터 생각난다는 후기가 되게 많아요 작가들의 이야기고 아 그러네 펜네터도 김혜진 사회찬미도 그러네요 프랑켄슈타인도 그러네요 진짜 아 키다리 아저씨도 그렇고 아 그렇구나 참의만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참의는 모르겠고 프랑켄슈타인은 이 프랑켄슈타인을 썼던 작가에 대한 이게 연결이 돼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뭔가 창조하고 창조물에 대한 그런 거 얘기니까 빗대면 또 그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프랑켄슈타인 메르셸리 그런 시대에 썼던 작가 뭐 그런 거 얘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참의는 그냥 이봄소리 배우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이봄소리 이아진 배우 이렇게 막 있으니까 그래서 브론테에 나오는 배우님들이 있어서 관심이 간다면 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이 브론테라는 공연에 온 여성 배우분들이 거기 나오는 이 세 명의 자매 역할을 찰떡같이 소화한다 와서 봐라 뭐 이런 느낌 아니신가 그리고 이제 여성 배우분들끼리 모여있을 때의 그 시너지나 에너지나 이런 게 좀 확 전달이 되지 않을까 관객분들 중에 대부분이 또 여성분들이라 거기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떠셨습니까 그 브론테 한 줄평 예술가들의 갈등 그런 것들이 사실 자매애보다도 작은 아씨들 같은 거는 되게 그 안에서 따끈따끈한 자매애들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브론테는 사실 그러진 않았어요 자매애가 없진 않는데 서로 그런 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감동보다는 각각이 얼마나 예술가로서 되게 치열하게 자기 작품을 만들어가고 고민하고 뭐 있구나 이런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진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이거는 뭐 여성극이긴 하지만 여성극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대학로에서 좀 잘 만들어진 왜 예술가들 이야기 막 라흐만이 노프나 뭐 니진스키나 뭐 이런 이야기들처럼 이건 브론테라는 이 자매들 를 잘 표현해낸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이제 맨 마지막에 연결된 걸 극의 구조로 보면 에밀리와 샬롯의 갈등이 제일 큰데 그것들이 화해로 약간 판타지적인 화해를 이루어내면서 극이 또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매애도 굉장히 깊게 넣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공연을 다 본 사람들한테 불편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나요 이거 자세 설명드리기가 왜냐하면 스포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을 돌려 얘기하는데 그런 설정들이 있습니다 환타지적인 설정으로 자매가 화해를 하는 설정들이 창작집단에서 만든 공연이 브론테니까 얼마나 신경 썼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작가가 만든 작가의 이야기 뭐 이런 거니까 그러네요 되게 고민이 많이 됐겠네요 고민도 많이 되고 좋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본인들이 정감도 많이 되고 아팠던 부분을 좀 전달하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브론테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브론테를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이런 질문 또 나왔는데 네 있으세요? 뭐 브론테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브론테의 자매들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작가들의 자매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평점도 높고 관객분들의 반응도 좋고 늘 좋은 글들이 많이 나와서 뒤에 가면 티켓 없을 수 있어요 이거 이제 그 요런 분위기 있거든요 냄새가 딱 나요 이게 뒤에 가서 딱 붙을 것 같은 요런 거 뒤에 가서 남들 볼 때 보려고 하면 자리 없으니까 지금 빨리 조금이라도 좀 티켓이 좀 여유가 좀 있을 때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21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 뮤지컬 20 Goblin 25 qui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